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2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제2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제2부 제13장 샐리 할몸이 죽던 날 빈민구재소 감독관인 코니 부인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살핀 범블은 곧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코니 부인은 탐탁지 않았지만 자신이 샐리 할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범블이 말하자 자신의 비밀이 탈론할까 두려워 청혼을 받아들였다. 범블은 이제 더 이상 교구 사무관이 아니었다. 그는 코니 부인과 결혼한 후 빈민구재소 소장이 되었다. 그동안 범블이 사용한 삼각 모자와 금태두른 외투 교구 지팡이는 새로 부임한 사무관이 모두 물려받았다. 결혼한 지 겨우 두 달째였지만 범블은 마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불행하게 느끼고 있었다. 범블 부인으로 불리는 코니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이내 괴팍하고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으며 남편을 지독하게 멸시한 것이다. 게다가 구재소에서 버는 돈을 범블에게는 거의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 날이 좋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너무 헐값에 팔았어. 범블 부인이 투덜거리자 범블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자가 저렇게 모지러서야 원 당신 전 남편이 왜 일찍 죽었는지 알 것 같아. 그 순간 범블 부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범블의 모자가 방구석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더 심한 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서 썩 꺼져. 한바탕 부인에게 시달린 범블은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우울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거리를 여기저기 쏟아녔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구재소 사람들을 호령하며 큰소리 치고 살았는데 지금은 꼴이 이게 뭐람. 우울한 기분으로 한참을 걷다 보니 갈증이 났다. 그는 뒷골목에 허름한 술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술집에는 손님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낯선 산에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큼직한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이고 옷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멀리서 온 사람 같았다. 범불이 술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는 견눈질로 흘끔 쳐다보았다. 범불은 애써 그 눈길을 무시하며 거만한 태도로 의자에 앉았다. 그러다 그 낯선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져서 슬쩍 훔쳐보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 기억나는군. 당신을 전에 본 적이 있어. 그때는 옷차림이 달랐지. 전에 이곳 교구의 사무관이었죠? 그렇소. 범불은 상대방을 유심히 살피며 누군지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여러 범죄자들의 얼굴을 떠올려봤지만 도저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범불은 의아한 눈초리로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하시오? 빈민구제소 빈민구제소 소장이요. 범불은 남자의 버릇없는 발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꾹 참고 대답했다. 여전히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시오.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깜짝 놀란 범불은 고개를 번쩍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지 말고 편하게 대답하시오. 난 당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범불은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곧 그가 그렇게 묻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다. 돈 벌 기회를 물리치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구제소 소장의 보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남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난 사실 당신을 만나러 이곳에 왔소.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이 먼저 내 앞에 나타난 거요. 왜 나를 찾는지 이유부터 이유부터 말하시오.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물론 공짜로 정보를 달라는 건 아니요. 자 먼저 이 돈을 받으시오. 남자는 금화 두잎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범불은 금화가 진짜인지 꼼꼼히 살펴보고는 매우 만족해하며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범불 씨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셔. 한 12년 전 어느 겨울날 이곳 빈민구 죄소에서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말이오. 그리고 갓난아기는 교구에 맡겨졌지요. 범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멀뚱하게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태어난 아기는 사내아이였소. 그 녀석은 자라서 장의사의 일권으로 갔지만 얼마 후 런던으로 도망쳤다고 들었어. 범불은 올리버 트위스트 말인군. 그 애를 기억하오. 그 놈은 정말 고집이 세고. 범불이 올리버에 대해 막 설명하려는 순간 남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 놈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궁금한 건 그 아이 어미를 간호한 할멈에 관한 거요. 올리버가 태어날 때 출산을 도운 그 노파 말이요. 지금 어디 있어? 그 노파는 작년 겨울에 죽었어. 범불의 말을 들은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깐 생각에 잠겼다. 실망했는지 안심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곧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범불은 주머니 속의 금화를 만지작거리며 이 돈 많은 남자에게서 뭔가 더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샐리 할멈이 죽은 날 아내가 그 방에서 나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범불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자에게 노파의 임종을 지킨 여자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소? 남자가 바싹 다가앉으며 묻자 범불은 오히려 여유를 부렸다. 내가 주선한다면 어려울 건 없소. 부탁하오. 언제쯤 만날 수 있겠소? 내일 저녁 남자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다. 그럼 내일 저녁 9시에 그 여자를 이 주소로 데려오시오. 물론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건 말 안 해도 알고 있겠지.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헤어졌다. 범불은 주소가 적힌 종이조각을 내려다보다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걸 보고 황급히 그 남자를 뒤쫓아갔다. 이봐요. 가서 누굴 찾으면 되는 거요? 멍크스. 간단하게 대답한 남자는 성큼성큼 걸어 빠른 속도로 멀어져갔다. 이튿날은 구름이 잔뜩 끼고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범불 범불 부부는 큰 길에서 1.6km 떨어진 좁은 길을 걸어갔다. 집들은 모두 허름하고 강에 가까운 낮은 지역이라 습기가 많았다. 그 동네는 대부분 막노동꾼이 사는 곳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약탈과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범불 부부는 그 중 가장 허름해 보이는 어느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마침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기가 많은 것 같은데 범불 부부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2층에서 한 남자가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어제 만난 몽크스라는 남자였다. 잘 왔소. 곧 내려갈 테니 기다리시오. 범불 부인이 재빨리 속삭였다.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알았죠?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오. 몽크스의 재촉을 받으며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몽크스는 범불 부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에 빗장을 걸고 황급히 모든 창문과 덧문을 닫았다. 세 사람은 낡은 탁자에 둘러앉았다. 몽크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빨리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노파가 죽은 날 밤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소? 그것보다 내가 대답을 하면 얼마를 줄건지 그것부터 말하시죠. 범불 부인은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신중했다. 무슨 내용인지 듣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정보가 필요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몽크스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 푼도 못 줄 수도 있고 20파운드 정도를 줄 수도 있지. 그건 대답을 들은 후에 결정합시다. 당신이 제시한 금액에 5파운드를 보태서 25파운드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겠어요. 그 전에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하찮은 정보 하나에 너무 비싼 거 아니요?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보에 많은 돈을 주는 거라면? 그렇다면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요. 난 힘없는 여자니까요. 아니지 여보 내가 여기에 있잖아. 당신은 있으나 많아야 입탁치고 조용히 있어. 당신들 부부요? 그래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부부라는 걸 눈치챘지. 하지만 나야 뭐 상관없어. 자 여기 있어. 몽키스는 주머니에서 25파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범불부인은 매우 만족해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머리 위에 매달린 희미한 등불이 음산한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 할멈이 죽을 때 난 혼자 할멈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할멈은 죽기 직전에 내게 고백을 했죠. 10여 년 전에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죽은 젊은 여자에 관해서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올리버 에요. 몽키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노파가 뭐라고 했어? 자기가 그의 어머니의 물건을 훔쳤다고 했어요. 살아있을 때 그랬다는 거요? 아니요. 그 여자가 죽은 다음에 훔친 거죠. 사실은 그 여자가 죽으면서 아기의 장례를 위해 노파한테 맡아달라고 부탁했대요. 몽키스가 몹시 흥분하며 대들듯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었다. 노파가 그걸 팔았다고 하던가? 누구한테? 언제쯤? 노파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숨을 거뒀어요. 몽키스가 갑자기 사납게 소리쳤다. 젠장 그게 다야? 이건 사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어서 말해. 범불부인은 몽키스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이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불자락을 쥔 할멈의 손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노파가 죽은 다음에 억지로 손을 펴보니 더러운 종이조각이 하나 있더군요. 그게 뭐였어? 전당포 영수증 이었어요. 이틀 후가 만기일 이더군요.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아닐까 해서 내가 그 물건을 찾아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범불부인은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몽크스는 주머니를 잡아채어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메달과 아무 장식도 없는 소박한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말고는 더 없었나? 그게 전부예요. 메달 안쪽에 성은 없고 에그니스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어요. 거기 날짜가 적혀있는데 올리버가 태어나기 1년 전 날짜예요. 범불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콧등에 진 땀이 솟았다. 범불부인이 다시 물었다. 이게 당신이 바라던 얘기인가요? 설마 나한테 불리하게 사용되진 않겠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오. 자 이제 움직이지 말고 아래를 보시오. 몽크스는 갑자기 탁자를 옆으로 밀어내더니 마룻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쇠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범불의 발치에서 커다란 문이 열렸다. 범불은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몽크스가 등불을 아래로 비추었다. 구멍 아래는 세찬 감물이 초록색 이끼로 뒤덮인 기둥을 휘감으며 큰 소리로 철썩거리고 있었다. 이곳에 떨어지면 내일 아침에는 강을 따라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떠오르겠지? 몽크스는 짓궂은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짓거리고는 범불 부인에게서 받은 작은 주머니에 납조각을 매달아 아래로 떨어뜨렸다. 주머니는 주머니는 퐁당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몽크스가 비밀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강물이 삼킨 건 토해내지 못하지.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더 할 얘기도 없으니 이쯤에서 끝냅시다. 몽크스는 다시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입 조심하시오.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만나든 절대 아른 척은 하지 마시오. 알겠어? 걱정 마시오. 입도 뻥크드 안 할 테니. 범불 부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사방은 온통 어둠에 잠겨있었다. 제 14장 범불 부부가 몽크스에게 다녀간 다음 날 저녁 빌 사이크스는 잠에서 깨어났다. 올리버를 앞세운 도둑질이 실패로 끝난 후 그는 전보다 더 비좁고 더러운 골목에 살게 되었다. 그가 사는 방은 전보다 더 작고 가구도 거의 없었다. 얼굴은 깡마르고 너무 수척해 있어 한눈에 보아도 얼마나 궁핍한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빌 빌 사이크스는 몸이 아파 누워 있었다. 그러나 포악한 성격은 여전해서 자신을 돌봐주는 낸시에게 연신 욕을 퍼붓고 손지검까지 했다. 그때 패긴이 미꾸라지와 찰리를 데리고 찾아왔다. 빌 사이크스는 패긴을 보고 비꼬듯 말했다. 어쩐 일로 오셨나? 자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왔네. 나 원참 3주 동안이나 돈 한 푼 안 주고 나를 여기 가둬놓다니 내게 이럴 수 있어? 진정해. 난 자네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랜시가 중간에 나서서 빌 사이크스를 달래주자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었다. 미꾸라지와 찰리는 술을 따라주었고 패기는 농담을 하며 빌 사이크스의 비위를 살살 맞춰주었다. 이제야 기분이 좀 풀리네. 그건 그렇고 패긴 오늘 저녁 안으로 착수금을 줘야겠어. 난 지금 돈이 하나도 없네.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돈 받기 전엔 절대 일 못해. 알았네. 알았어. 미꾸라지를 통해 보낼게. 안 돼.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넨시를 달려보낼 테니 직접 줘. 한참 신랑이를 버리다 패기는 넨시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넨시. 돈을 가져올게. 이 열쇠 보이지? 애들이 가져온 것을 보관하는 벽장 열쇠야. 요즘엔 이 열쇠를 쓸 일이 없어. 돈벌이가 안 되니 잠가들 필요가 없지. 참 별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착수금 까지 달라는 건 너무 하지 않아? 하지만 난 돈보다도 젊은 친구들 일하는 게 좋아. 그래서 참고 있는 거라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패기는 갑자기 멈칫하며 열쇠를 주머니에 숨겼다. 쉿 넷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웬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몽크스였다. 그는 방 안에 낯선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흠치 놀랐다. 넨시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앉아있었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몽크스를 주시했다. 패긴이 몽크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만났어? 응. 할 얘기가 아주 많아. 패기는 낸시를 흘끼 돌아보고는 몽크스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낸시는 신발을 살짝 벗고 살금살금 위층으로 올라가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낸시는 재빨리 돌아와서 아까처럼 앉아있었다. 곧이어 두 남자가 내려왔다. 패긴이 촛불을 내려놓으며 낸시에게 물었다. 낸시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방안 공기가 탁한가 봐요. 빨리 돈이나 줘요. 빌이 화내기 전에 얼른 가야 해요. 패긴에게서 돈을 받아낸 낸시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현관 계단에 앉아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빌 사이크스의 직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참을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듯 숨이 차오르자 멈춰섰다. 낸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다 문득 울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낸시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사이크스의 집으로 향했다. 낸시에게서 돈을 받은 빌 사이크스는 굉장히 좋아하며 다음날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마셨다. 하지만 낸시는 위험하고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밤이 되자 낸시는 초조한 마음으로 빌 사이크스가 마시는 술에 약간의 수면제를 넣었다. 그리고 그가 취해서 고라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낸시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낸시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자 빌 사이크스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수상해 설마 날 두고 도망가려는 건 아니겠지? 이리와 내 옆에 앉아. 낸시는 말없이 사이크스의 옆에 앉았다. 그는 낸시의 손을 꼭 잡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사이크스의 손을 살며시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악기운이 도나봐.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녀는 서둘러 모자를 쓰고 외투를 걸친 뒤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당장이라도 빌 사이크스의 묵직한 손이 자기 어깨를 움켜주기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낸시는 잠깐 동안 빌 사이크스를 내려다보다가 착잡한 표정으로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무슨 일로 왔나요? 여기 묻고 계신 손님 중에 로즈 메일리앙을 만나러 왔어요. 낸시의 차림새를 아래 위로 훑어본 호텔 직원이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다. 용건이 뭐죠? 그분을 만나서 직접 말하겠어요. 그러나 낸시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낸시를 문쪽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어서 꺼져. 수작 부리지 말고.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 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이봐요. 누가 좀 도와줘요. 낸시는 주위를 둘러보며 애타게 소리쳤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는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직원에게 말이라도 전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남자 직원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뭐라고 전해줄까요? 어떤 여자가 꼭 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음 얘기를 더 들을지 내쫓을지 알게 될 거라고요. 호텔 직원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낸시는 입술을 떨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낸시는 천장에 환한 등불이 켜져 있는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곧이어 반대편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가냘프고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당신 한번 만나기가 정말 힘들군요. 여기 오느라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만나러 오셨나요? 너무나도 상냥한 로지의 말에 낸시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로지가 다시 말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힘 닿는 데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은 닫혀있나요?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없겠죠? 랜시가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살핀 후 말했다. 아가씨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사실 저는 팬텀비 저택에서 책방으로 심부름 가던 올리버를 폐기네 소굴로 다시 끌고 간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바로 당신이 로지가 놀라서 외쳤다. 그래요. 전 그들과 한패예요. 어린 시절부터 도둑놈들 틈바구니에서 지냈죠. 아가씨와는 근본부터 다르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제가 엿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걸 그들이 알면 틀림없이 절 죽이려 들 거예요. 혹시 몽크스란 사람을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명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은 아가씨를 알고 있더군요. 아가씨가 여기 계신 것도 알아요. 저도 그 사람의 말을 엿듣고 여길 찾아온 거니까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올리버가 강요에 못 이겨 아가씨 집으로 도둑질을 하러 간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몽크스와 못된 패기니 몰래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런데 몽크스는 올리버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이 찾는 아이라는 걸 직감했대요. 몽크스가 왜 올리버를 찾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그는 올리버를 다시 찾아오면 패기니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올리버를 확실한 도둑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더군요. 그건 왜죠? 몰라요. 나도 거기까지 들었을 때 몽크스가 벽에 비친 제 그림자를 알아봐서 곧장 도망쳤어요. 그런데 한동안 안 보이던 몽크스가 어젯밤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었나요? 저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이번에도 숨어서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몽크스는 올리버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고 올리버 어머니의 물건을 훔친 노파도 죽었으니 이제 모든 돈은 자기 차지가 되었다면서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만족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패기니에게 어떻게 해서든 올리버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서요. 패기는 돈만 많이 준다면 이런 일쯤은 쉽게 저지를 인간이에요. 대체 무슨 말일까요? 로지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되물었다.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아무튼 멍크스는 멍크스는 기회만 되면 언제든 올리버를 다시 잡아오라고 했어요. 올리버가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꼭 함정에 빠때릴 거라고 했어요. 동생 이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멍크스는 아가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했답니다. 아가씨가 올리버와 함께 지내는 건 악마의 장난이며 아가씨가 올리버와 함께 지내면서도 그 아이를 못 알아보는 건 정말 웃긴 일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네요. 로지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제 말은 진실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전 의심받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대로 가버리면 전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당신은 왜 그 끔찍한 패거리에게로 돌아가려 하나요? 제가 도와줄 테니 가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해요. 아가씨.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들 중에는 제게 특별한 남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당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 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낸시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안전한 곳을 내가 마련해 줄게요. 로지가 소리치자 낸시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돌아가야 해요. 설사 그의 손에 죽는다 해도 그를 버릴 수는 없어요. 저한테 비밀을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모든 의문을 풀어야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올리버를 구할 수 있죠? 아가씨 가장 믿을 수 있는 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비밀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두 목숨이 아가씨에게 달렸어요. 혹시 저를 만나고 싶다면 저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런던 교위를 걷고 있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랜신은 한숨을 쉬며 황급히 돌아갔다. 혼자 남은 로즈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로즈 일행은 런던에서 사흘만 머물고 곧 바닷가로 떠나 몇 주를 보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런던에서 머문 첫날 랜시가 로즈를 찾아왔던 것이다. 이제 로즈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 이었다. 로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세우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함께 온 로즈번은 성격이 너무 급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기에는 맞지 않았고 메일리 부인은 분명 로즈번과 의논하려 할 게 틀림없었다. 로즈는 해리와 상의할까도 생각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밤새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는 바로 찢어버렸다.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얗게 날이 새고 말았다. 이튿날 자일스와 함께 산책을 나갔던 올리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로즈 아가씨 그분을 보았어요. 너무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라니?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요. 브라운 옷이 말이에요. 올리버는 여전히 흥분한 모습이었다. 그분이 마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자일스 아저씨가 이웃에게 물어서 그분이 사는 집을 확인했어요. 이게 그 집 주소예요. 올리버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종이 쪽지를 펼쳐보였다. 로즈는 문득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올리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어서 준비를 해라. 내가 마차로 데려다줄게. 마차는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브라운로의 집에 다다랐다. 집앞에 도착하자 로즈는 올리버를 마차에 남겨두고 혼자서 초인종을 눌렀다. 로즈는 하인에게 명함을 건네며 긴급히 볼일이 있다고 말했다. 곧 하인이 주인에게 전하고 돌아와 그녀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두 노신사가 함께 있었다. 실례합니다. 브라운로 씨를 뵈러 왔습니다만 로즈는 친절해 보이는 노신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브라운로 입니다. 이쪽은 내 친구 그림이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소? 제 말씀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브라운로 씨를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소년의 소식을 전하려고 왔답니다. 소년 소년 이라니 이름이 뭐죠? 올리버 트위스트 입니다.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큰 책을 보던 그림 위그가 환한 표정으로 쾅 소리가 나도록 요란스레 책을 덮었다. 그러나 브라운로는 놀란 표정으로 로즈 가까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우리는 올리버를 나쁜 아이로 여기고 있었소. 그 아이가 날 속이고 도망갔으니 로즈 양 그 가엾은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시오. 나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소. 어린 나이에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훌륭한 품성과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답니다. 로즈는 올리버가 브라운로의 저택을 나온 후에 겪은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올리버가 브라운로의 저택에서 살던 일을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워하는지를 모두 전했다. 브라운로가 기쁨의 참목소리로 외쳤다. 올리버는 어디 있소? 왜 데려오지 않았어? 지금 대문한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운로는 곧장 밖으로 달려나갔다. 올리버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온 브라운로는 급히 벨을 눌렀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또 있지. 배드윈 방으로 올라오시오. 늙은 가정부가 부지런히 들어오더니 조용히 분부를 기다렸다. 배드윈 내가 자네를 왜 불렀는지 잘 보게나. 그 순간 올리버가 배드윈 부인의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다. 그녀는 올리버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누구야. 우리 착한 올리버로 구나. 할머니 나는 돌아올 줄 알았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옷 차림도 아주 근사하구나. 배드윈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올리버를 더욱 꼭 안아주었다. 로즈는 브라운로와 다른 방으로 가서 밤새 고민하던 사실을 조용히 의논했다. 로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브라운로는 몹시 놀란 얼굴이었다. 그는 로즈가 그런 큰일을 자신과 의논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그날 저녁 8시까지 호텔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로즈는 올리버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다. 약속 시간에 호텔로 찾아온 브라운로는 메일리 부인과 로즈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대책을 의논했다. 이 아이의 출생에는 틀림없이 뭔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올리버의 부모가 누군지 혹시 올리버가 받을 유산이 있는지를 밝혀야 해요.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올리버의 유산을 부당하게 빼앗은 자가 있을 겁니다. 브라운로가 말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로즈번이 브라운로의 예리한 의견에 동의했다. 이 기회에 악당들을 모두 잡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악당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리고 그 낸시라는 여자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됩니다.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멍크스란 남자에 대해 알아내려면 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멍크스의 생김새나 그가 자주 가는 곳이라도 알아야 하니까요. 오는 일요일 밤에 그 여자를 만날 때까지는 모두 비밀을 지키기로 합시다. 특히 올리버가 눈치채지 않게 하세요. 닷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로즈와 메일리 부인까지 모두 브라운로의 말에 동의했다.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소. 내 친구인 크림 위그도 이 일을 도왔으면 합니다. 좀 유별나긴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이니 우리 일을 잘 도와줄 겁니다. 이번엔 로즈번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메일리 부인의 아들이자 로즈양의 오랜 친구죠. 그래서 결국 해리 메일리와 그린 위그도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런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수고와 비용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메일리 부인의 말에 브라운로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때가 되면 올리버가 사라진 뒤 제가 왜 런던을 떠나서 서인도 제도까지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올리버가 처음 고용되어 일했던 장의사에서는 금고가 털리는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바로 그 가게에서 일하던 노아와 샬롯이었다. 노아는 샬롯을 꿰어 가게 금고에서 몰래 돈을 훔쳐낸 뒤 보따리를 싸서 런던으로 도망쳤다. 쉬지 않고 걸어서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은 가까스로 마차와 사람들이 붐비는 런던 시내로 들어섰다. 그들은 지저분한 거리에 있는 어느 술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노아는 길 건너편에 여관을 겸한 술집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술집 이름이 전름발이야. 재미있군. 오늘은 저기서 묵기로 하지. 샬럿의 짐을 받아들인 노아는 덜컥거리는 문을 어깨로 밀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산대에서 신문을 읽던 젊은 유대인 종업원이 노아를 내오 내오 얼마 후 그들을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계산대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방이었다. 방이 좀 낮은 위치에 있어서 커튼 사이로 밖에서 방 안에 손님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엿들일 수 있었다. 술집 주인은 노아와 샬럿이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종업원 반이에게 그 방을 주라고 지시했다. 패긴이 술집으로 들어왔다. 이 술집은 그가 똘마니들을 감시하기 위해 나올 때마다 들르는 일종의 활동 본부였다. 쉿 낯선 손님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왔다는데 당신한테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반이의 말에 패기는 귀가 솔깃했다. 그는 둥근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방안을 살피며 노아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난 이제부터 신사가 될 거야. 시체를 만지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너도 원하면 숙녀처럼 살 수 있어.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매번 금고를 털 순 없잖아. 금고 말고도 털 것은 얼마든지 있지. 호주머니 빈집 우편마차 은행 하지만 그걸 터는 게 쉬운 일이겠어.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볼 거야. 게다가 넌 영리해서 다른 여자 몇 사람 목숨 톡톡히 해낼걸. 노아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쨌든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일하는 애들을 거느리고 다른 사람을 미행하거나 지갑을 터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딱 좋은데 그런 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네가 훔쳐온 20파운드짜리 수표를 다 줘도 아깝지 않겠어.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낯선 늙은이가 들어왔다. 잠깐 실례합니다. 패기는 다정한 얼굴로 인사하며 말했다. 두 분에게 내가 술 한 잔 사겠소. 시골에서 올라온 모양이오. 우리가 시골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패기는 흙 묻은 신발과 보따리를 가리켰다. 런던에는 흙이 그리 많지 않거든. 런던에서 살려면 눈치가 빨라야 한다오. 패기는 때마침 반이가 가져온 술을 노아에게 권했다. 술맛이 아주 좋군요. 노아가 한 모금 마시고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이런 술을 마시려면 금고, 호주머니, 빈집, 우편마차, 그리고 은행을 털어야겠지. 노아가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지자 패긴이 슬쩍 다가앉으며 말했다. 걱정마.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네 얘기를 엿들었는데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드는군. 그런 일이라뇨? 노아가 겨우 용기를 내어 물었다. 자넨 제대로 찾아온 거야. 이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자네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여기 있으면 안전해.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 노아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담긴 눈으로 패긴을 쳐다보았다. 자네가 원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 만한 친구가 있어. 어때? 같이 한번 해보겠나? 노아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다시 울었다.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나요? 그 친구가 숙식을 해결해주고 술과 담배도 공짜로 주지. 그리고 자네들이 벌어온 돈의 절반을 줄 거야. 어때? 좋아요. 그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죠? 내일 아침 10시. 그런데 자넨 이름이 뭔가? 볼터요. 모리스 볼터. 이쪽은 내 마누라고요. 노아는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 지어둔 가짜 이름을 말했다. 다음날 노아는 패기네 집으로 향했다. 어제 내가 말한 친구는 바로 날세. 이제부터 자네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주면 돼.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잘 지내보자고. 패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아를 얼마 전 경찰에 체포된 미꾸라지를 대신할 부하로 키울 작정이었다. 제 17장 일요일 밤이 되었다. 교회 종소리가 11시를 알렸다. 렌시의 얼굴은 불안하다 못해 창백해졌다. 어두운 데다 안개도 잔뜩 끼어서 한탕하기에 딱 좋겠어. 빌 사이키스가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더니 자리로 돌아오며 말했다. 글쎄 말이야 정말 한 건 올리고 싶은데 패긴이 대꾸했다. 렌시는 모자를 쓰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틈을 타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렌시 밤중에 어딜 가려는 거야?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안 돼. 바람 쐬고 싶으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면 되잖아. 그래도 렌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빌 사이크스는 벌떡 일어나더니 열쇠로 문을 잠그고 렌시의 낡은 모자를 벗겨 찬장 위로 던져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빌? 모자가 없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요? 렌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빌 사이크스는 렌시를 억지로 의자에 주저앉혔다. 전에 없이 강경한 렌시와 실랑이를 하는 동안 밤 열두시를 날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렌시는 지친 듯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빌 사이크스가 패긴에게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정말 별난 계집이야. 길들여 놓았다고 생각하면 못된 성질이 또 나타나 니 말이야. 그날 밤 패기는 집으로 돌아가며 골똘히 생각했다. 렌시의 행동이 어딘가 미심쩍 어떤 것이다. 렌시가 잔인한 빌에게 실증을 느끼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요즘 렌시의 태도가 부쩍 이상해지고 우리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게다가 그 시간에 굳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수상하고. 혹시 렌시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면 필시 자기 내 패거리와는 다른 녀석을 터였다. 그렇다면 렌시와 새로운 남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패기는 머리를 굴렸다. 빌 사이크스는 내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게다가 요즘 너무 기어오르려 한단 말이야. 이 기회에 렌시를 협박해서 빌 사이크스를 죽이고 새 애인을 그 자리에 앉히면 좋겠는데. 그러면 렌시의 범행을 약점 삼아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일단은 렌시를 지켜봐야겠어. 패기는 계략을 꾸미는 내 선수였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렌시의 새로운 남자를 알아내기로 했다. 빌 사이크스에게 일러바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도모할 생각이었다. 렌시, 이제 넌 내 손 안에 있어. 패기는 야르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패기는 개걸스럽게 아침 식사를 하는 노아를 지켜보았다. 식사를 마치자 패긴이 말했다. 볼터 자네에게 일거리가 생겼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해.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위험한 일은 안 해요. 위험하지 않아. 젊은 여자를 미행하는 거야. 여자가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가능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봐서 보고하면 돼. 그 일을 하면 얼마 줄 건데요? 제대로 해내면 1파운드를 주지. 누구 한테도 그렇게 많이 준 적은 없어. 그만큼 이번 일이 중요한 거야. 미행할 여자가 누구죠? 때가 되면 알려줄게. 여자한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 같은데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그거 참 재밌겠네요. 하하. 노아는 밤마다 마브로 변장하고 패긴의 명령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엿새가 지나도록 패긴에게서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다시 일요일이 되었다. 여자가 오늘 밤에 나갈 것 같아. 같이 같이 사는 남자가 내일 새벽 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테니 빨리 날 따라와. 노아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다. 두 사람은 미로 같은 길을 지나 빌 사이크스의 집 앞에 도착했다. 패기는 방안의 여자를 가만히 가리켰다. 노아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저 여자예요? 천명 중에 섞여 있어도 찾을 수 있도록 얼굴을 확실히 익혔어요. 이웃고 문이 열리자 그들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낸시가 밖으로 나왔다. 노아는 패긴의 눈빛을 신호로 쏜살같이 따라갔다. 가로등 불빛에 낸시가 저만치 앞서가는 것이 보였다. 노아는 낸시를 잘 감시하기 위해 맞은편 보도로 건너갔다. 불안한 눈빛으로 몇 차례 주위를 살피던 낸시는 조금 안심한 듯 자신있게 걸어갔다. 노아는 낸시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쫓았다. 낸시는 런던교로 들어섰다. 빠르게 걷던 그녀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낸시가 갑자기 돌아섰을 때 뒤쫓던 노아는 잽싸게 난간의 몸을 기댔다. 그는 강을 내려다보는 척하면서 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교회 종소리가 밤 열두시를 알렸다. 그때였다.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여자와 백발의 노신사가 마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차를 돌려보내고 곧장 다리 쪽으로 걸어왔다. 낸시가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돌이번거리며 걸어오던 그들은 낸시를 보자 몹시 반가워 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들 곁으로 지나갔다. 낸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요. 사람들이 없는 저 계단 아래로 가요. 그들은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노아는 벌써 계단 아래 숨어있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왜 안 나왔어? 노신사가 낸시에게 물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붙잡혀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말이요? 빌 사이크스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의심받지는 않았어. 노신사가 걱정스럽게 묻자 낸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의심은 안 해요. 지난번에 아가씨를 만나러 갈 때 그에게 수면제를 탄수를 먹이고 간신히 나가는 걸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로즈 양이 2주 전에 당신한테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상의했소. 처음에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당신을 믿소.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낸시가 간절히 말했다. 당신을 믿기에 우리도 숨김없이 말하겠소. 우리는 몽크스라는 사람의 비밀을 캐고 싶소. 그 자를 협박해서라도 반드시 비밀을 밝혀낼 것이오. 그러니 몽크스를 넘겨주시오. 내가 그와 직접 단판을 짓겠소. 만일 몽크스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어떡하죠? 패기는 악마보다 나쁜 사람이지만 지금껏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이 절 배신하지 않는 한 저도 그들을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올리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소. 만약 올리버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요? 그래도 당신의 동의 없이 백인을 법정에 세우지는 않겠소. 약속하겠소. 넨시는 그제야 안심하고 목소리를 훨씬 낮추어서 그의 생김새와 그가 자주 가는 술집의 이름과 위치 등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편이에요. 눈두덩이가 푹 꺼져 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과 눈 색깔이 모두 검고 얼굴도 검어요. 입술에는 흉터가 있고요. 가끔 심한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기도 한대요. 아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노신사는 황급히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어서 계속하라고 말했다. 이게 다예요. 사실 난 그 남자를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게다가 언제나 커다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목에도 흉터가 크고 붉은 흉터죠. 불에 된 것 같은 노신사의 말에 낸시가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 남자를 아시는 군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노신사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소. 하지만 닮은 사람도 많으니까. 어쨌든 당신은 우리한테 소중한 정보를 주었소. 보답할 테니 필요한 걸 말해보시오. 낸시는 보답은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로즈가 자기 지갑을 건네며 말했다. 절 로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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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시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잠시 후 브라운로아 로즈는 다리 위로 올라왔다. 로즈는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무 불쌍해요.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자 렌시는 계단에 주저앉아 비통한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그녀는 한참을 서럽게 울고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렌시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염탕꾼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패기네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제 18장 해가 뜨려면 아직 두 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주변은 고요 속에 묻혀있었다. 패기는 자신의 속을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은 인간이라기보다 눅눅한 무덤에서 막 뛰쳐나온 유령처럼 보였다. 패기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렌시 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없었다. 그 때문에 빌 사이크스에게 복수할 기회도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몰래 낯선 사람들과 거래를 한 렌시가 너무나 증오스러웠다. 자신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한 말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바닥에 깔린 이불 속에는 노화가 고라떨어져 있었다. 패기네 머릿속에는 온갖 사악한 음모와 계획이 꿈틀거렸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왔군. 조심스레 초인종이 울렸다. 옆구리에 조그마한 보따리를 끼고 들어선 남자는 빌 사이크스였다. 여기 있소. 이 물건을 잘 보관해두시오. 구하느라 꽤 힘들었소. 패기는 보따리를 받아 장롱 속에 넣고 현관문을 열쇠로 잠근 뒤 말없이 돌아와 앉았다. 그는 잠시도 빌 사이크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패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다. 빌 사이크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요? 이 영감 탱이가 미쳤나? 내 말을 들으면 자넨 더 미쳐버릴 거야. 무슨 말이오? 빨리 말해보시오. 어서. 빌 사이크스의 재촉에 패기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있더니 바닥에서 자고 있는 노아를 흔들어 깨웠다. 볼터 일어나봐. 밤새 그 여자의 뒤를 밟느라 피곤하지? 패기는 여자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하며 빌 사이크스를 힐끗 쳐다보았다. 노아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여기 이 친구 앞에서 네가 했던 얘기를 다시 말해봐. 아직 잠이 덜 깬 노아가 빌 사이크스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무슨 얘기요? 넨시 얘기. 어젯밤에 네가 미행한 여자 말이야. 런던 교회에서 넨시가 두 사람을 만났다고 했지. 그렇다니까요. 노아가 노신사와 숙녀를 만났다고 했나. 그들이 넨시에게 멍크스와 동료들을 배신하라고 했다지. 그리고 협박 한마디 안 했는데 멍크스의 생김새와 그가 자주 가는 술집까지 모두 말했다면서. 내 말이 맞아? 패기는 마치 취조하듯이 노아가 보고한 내용을 조목조목 다시 확인했다. 맞아요. 말한 그대로예요. 지난 일요일 이야기도 해봐. 패기는 날카롭게 다그치자 노아는 그제야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눈치챈 듯 했다. 그들이 지난주 일요일에는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빌사이크스라는 남자한테 억지로 잡혀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아참 처음 그들을 만나러 간 날에는 남자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이고 나왔다고 했어요. 빌사이크스가 벌떡 일어섰다. 뭐야? 가만두지 않겠어. 빌사이크스는 패기는 벌컥 밀치고 방을 나갔다. 그러나 현관문이 잠긴 것을 알고는 문을 걷어차며 괴성을 질렀다. 패긴이 다급하게 그를 뒤쫓아가며 외쳤다. 필 필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패긴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필 내 말을 들어봐. 설마 낸시를 어쩌려는 건 아니지. 신중하게 처리해. 빌사이크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는 일을 악문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곧장 2층 방으로 들이닥쳤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탁자를 문 앞에 세웠다. 낸시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빌사이크스는 잠든 낸시에게 버럭 소리쳤다. 일어나! 벌써 왔어요? 낸시가 잠결에 반가워하며 말했다. 남자는 빛을 비추던 초를 촛대에서 뽑아 벽날러 속으로 확 집어던졌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겁에 질린 낸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빌사이크스는 낸시를 무섭게 노려보다 이내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방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빌! 빌! 왜 왜 이러는 거예요? 낸시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자 빌사이크스는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건 네가 더 잘할 텐데 간밤에 널 비행한 놈이 네가 짓거린 말을 그대로 다 들려줬어. 새파랗게 질린 낸시가 빌사이크스의 팔에 매달렸다. 빌 제발 살려줘요. 내가 당신을 배반할 생각이었다면 간밤에 벌써 도망쳤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빌 제발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날 죽이지 마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믿어줘요. 빌사이크스는 너무 화가 나 제정신이 아니었다. 낸시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빌사이크스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낸시의 품에서 한쪽 팔을 빼내 권총을 잡았다. 몹시 흥분한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총을 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권총을 번쩍 들어올려 코앞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낸시의 얼굴을 두 번이나 힘껏 내리쳤다. 낸시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녀의 이마에서 순식간에 피가 쏟아져 내려 얼굴은 금세 피범벅이 되었다. 낸시는 힘겹게 일어나 무릎을 꿇은 다음 품 안에서 하얀 손수건 바로 로즈가 준 손수건을 꺼냈다. 그녀는 손수건을 들고 두 손을 마주잡은 채 지켜들더니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다. 빌 사이크스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는 묵직한 몽둥이를 집어들어 다시 한 번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어느새 태양이 솟아올라 도시 여기저기에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빛은 살해당한 여인이 누워있는 방에도 어김없이 흘러들었다. 빌 사이크스는 빛을 가리려고 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광경은 침침한 새벽역에도 더없이 끔찍했는데 눈부신 햇살 속에서는 어떠했겠는가. 빌 사이크스는 두려움에 떨었다. 낸시가 죽어가면서 내지른 비명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듯 했다. 그는 시체를 천으로 덮어버렸다. 그렇게 했는데도 죽은 낸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빌 사이크스는 성냥을 그어 날로불을 피우고 그 안에 몽둥이를 던져넣었다. 그런 다음 손을 씻고 옷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잘라서 태워버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시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방안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개의 다리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빌 사이크스는 개의 다리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낸 후 혹시라도 다시 피를 밟을까봐 개를 질질 잡아 끌며 문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 집을 떠났다. 빌 사이크스는 길을 건너서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보이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좀 전에 낸시가 거두려고 했던 그 커튼이었다. 시체는 바로 그 커튼 아래에 누워있을 터였다. 그는 밖으로 나오자 왠지 마음이 놓여 휘파람으로 개를 부른 다음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밤 아홉시쯤 되었을 때 지칠 대로 지친 사이크스는 개를 데리고 어느 조용한 마을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난로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사람들 몇이 그 주위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그들이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빌 사이크스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했다. 그는 음식값을 계산한 뒤 조용히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바람에 잠이 깨고 말았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등짐 장수였다. 그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은 뒤 물건을 팔 뭔가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뭐지? 먹는 건가? 등짐 장수가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얼룩을 빼는 데 쓰는 기막힌 비누옷이다. 비단이든 모직이든 무명이든 모두 상관없이 얼룩이란 얼룩은 다 빼주는 대단한 제품이지요. 포도주 자국 과일 주스 자국 맥주 자국 페인트 자국 등 얼룩이라고 생긴 것은 한 번만 쓱 문지르면 쏙 빠진다니까요. 한 덩어리의 일패이 온갖 얼룩을 다 빼주는데도 한 덩어리의 일패이 자 한 번 써보시라니까요. 그러자 두 사람이 즉시 그 물건을 샀다. 다른 사람들이 살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등짐 장수가 더 수다스럽게 말했다. 이건 없어서 못 파는 비누홀씨다. 공장 14군데서 밤낮으로 돌아가며 물건을 만들어내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한 덩어리의 단돈 일패이 보도주 자국 과일 주스 자국 맥주 자국 페인트 자국 진흙 자국 핏 자국 까지 다 빼줍니다. 여기 있는 이 신사의 모자에 얼룩이 묻어있군요. 제가 깨끗이 지워드릴 테니 저한테 맥주나 한 잔 사시죠. 빌 사이크스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모자를 낚아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빌 사이크스는 마을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다시피 걸었지만 곧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우체국 앞을 지나던 중 런던 에서 온 역마차가 그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빌 사이크스는 길을 건너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우체국 장이 편지를 가득 담은 자료를 들고 나와 마보에게 넘기며 물었다. 런던 런던 에 뭐 새로운 소식 이라도 있는가 제가 알기론 없어요. 옥수수 값이 좀 올랐다나 아참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던데 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마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던 한 신사가 말했다. 아 그건 사실이요. 아주 끔찍스러운 살인사건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남자요 아니면 여자요? 사람들 말로는 여자라던데. 빌 사이크스는 그 이야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더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마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해 부지런히 걸었다. 인적이 없는 어두운 길이 이어지자 섬뜩한 공포가 밀려왔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형상이 되어 다가왔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그날 아침에 끔찍스러운 시체가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그락 사그락 낙엽을 받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결에 낮은 비명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귀를 막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발소리도 멈추었다. 그가 다시 뛰면 다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빌 사이크스는 환영을 떨쳐내기 위해 휙 돌아섰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동시에 환영은 어느새 그의 등 뒤로 가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피가 멎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그러자 환영이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자 환영은 그의 머리맡에 소리 없이 서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들판을 걷다가 버려진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날이 밝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빌 사이크스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끔찍한 환영이 눈앞에 펼쳐졌다. 생기 없는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눈은 분명 두 개였지만 이내 사방이 온통 눈으로 가득 찼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자 넨시가 죽어있는 방의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시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 눈도 그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들판으로 뛰쳐나갔다. 환영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 쫓아왔다. 그는 아침이 올 때까지 공포와 싸워야 했다. 그러다가 불현듯 런던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말았다. 빌 사이크스는 그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해 옮겼다. 그는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개였다. 만약 그의 인상착의가 알려졌다면 개에 대해서도 알려졌을 터였다. 아무래도 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짓이었다. 그는 개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결심하고 무거운 돌을 하나 집어 손수건에 묶었다. 그러고는 연못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며 걸었다. 개는 주인이 뭘 하려는지 아는 것처럼 평소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뒤를 따라왔다. 그가 연못을 발견하고 돌아서서 개를 부르자 개는 즉시 멈춰 섰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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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습관적으로 주인의 말에 복종했다. 그러나 빌 사이크스가 목에 손수건을 묶으려 하자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잽싸게 달아났다. 이리 와 개는 꼬리를 흔들며 가까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빌 사이크스는 여러 번 휘파람을 불며 개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단염하고 다시 런던을 향해 걸었다. 제 19장 땅거미가 드리울 때 브라운로의 집 앞에서 마차가 멈춰 섰다. 브라운로가 마차에서 내리고 뒤따라 두 명의 건장한 사내가 내려 한쪽 계단에 섰다. 브라운로가 손짓하자 그들은 마차에서 한 남자를 끌어내어 양쪽에서 붙잡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붙들려가는 남자는 바로 멍크스였다. 브라운로는 그들을 뒷방으로 안내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내가 부르면 들어오게 그리고 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관을 불러 고소하게 나. 브라운로의 지시를 받은 사내들은 브라운로와 멍크스만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멍크스가 볼멘 소리로 짖거렸다. 나는 자네 부친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네. 에드워드 리퍼드. 리퍼드라는 성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이제는 자네와 상관없지.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고귀한 이름이라네. 자네가 이름을 바꾸었다니 너무 다행이네. 흥. 절 어쩌시려는 겁니까? 바로 자네 동생에 관한 일 때문이네.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거리에서 자네에게 다가가 그 이름을 속삭인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 이곳으로 따라오게 만든 그 동생 말일세. 제겐 동생이 없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몽크스는 뻔뻔스럽게 대꾸했다. 시침이 뗄 생각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게. 브라운로가 몽크스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부친은 가문의 자존심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었어.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강제를 결혼했고 결국 자네 같은 자식을 낳았지. 예상대로 두 사람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어. 자네의 모친은 자네를 데리고 파리로 갔고 부친은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브라운로는 계속해서 몽크스에게 그의 부모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15년 전 그러니까 자네는 11살이었고 자네 부친은 겨우 30살이었지. 거기서 자네 부친은 새로운 친구를 만났네. 아내를 잃고 두 딸과 함께 사는 퇴역 장교였지. 그의 큰딸은 19살에 아름다운 처녀였고 둘째 딸은 두 살쯤 된 어린 아이였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네 부친은 준수한 외모에 인품도 훌륭했지. 퇴역 장교는 자네 아버지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했어.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렴만 그 집의 큰딸이 자네 부친을 좋아하게 된 거야. 브라운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멍크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깨문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브라운로는 다시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년 후 자네 부친은 그 아가씨와 비밀리의 약혼을 했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네 동생이 태어난 거지. 참으로 긴 이야기군요. 멍크스는 지루하다는 듯 몸을 뒤척이며 말했다. 불행과 슬픔이 가득한 이야기는 대개 긴 법이지. 그 무렵 자네 부친의 부유한 친척 한 분이 돌아가시며 부친 앞으로 막대한 유산을 남겼네. 그가 로마에서 죽는 바람에 자네 부친은 로마로 가야 했어.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네. 파리에 머물던 자네 모친은 그 소식을 듣고 자네를 데리고 로마로 달려 갔지. 자네 부친은 그다음날 숨을 거두었네.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유산은 자네 모친과 자네에게 넘어가게 되었네. 몽크씨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브라운로는 몽크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자네 부친은 로마로 떠나기 전에 런던으로 나를 찾아왔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물건과 함께 그가 직접 그린 사랑하는 여인의 초상화를 맡겼어. 그는 유산을 받으면 헤어진 부인과 자식한테 일부를 넘겨주고 자신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영원히 영국을 떠나겠다고 했지. 로마를 다녀온 후에 꼭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네. 브라운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자네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나는 자네 부친이 사랑한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시골로 찾아갔었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이미 일주일 전에 그곳을 떠났다고 하더군. 브라운로는 웅크스 곁으로 다가가서 계속 말했다. 그런데 운명의 손길이 자네 동생을 내 앞에 데려온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나는 초라하고 버림받은 자네 동생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었네. 자네 동생이 내 집에서 머물 때 난 그 애의 얼굴이 초상화의 여인과 너무 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남루한 차림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도 오랜 친구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악당에게 잡혀갔어. 자네가 모르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 증거를 대보세요. 제가 연관되었다는 증거요. 브라운로는 멍크스의 말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없어진 후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 자네 모친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 수수께끼를 풀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네가 서인도 제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갔었네. 그런데 몇 달 전에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 나는 서둘러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았지만 자네가 못된 무리와 어울린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찾을 수가 없었네. 두 시간 전까지는 말일세. 이제 절 찾았으니 어쩌실 겁니까? 어설픈 여자의 초상화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꼬마 녀석이 제 동생 이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몽크스가 벌떡 일어나서 대들듯 소리쳤다. 브라운로도 일어섰다. 지난 2주 동안 모든 걸 알게 되었네. 에드워드 리퍼드 자네는 동생이 있다는 것과 그게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 사실 유서도 있었지만 자네 모친이 그걸 없애버리고 철저히 비밀에 붙인 거야. 유서에는 분명히 창차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 자네 부친은 전 재산을 그 아이 앞으로 해놓았지. 단 아이가 비열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사는 자네에게 상속하라는 조건을 달았네. 어느 날 자네는 우연히 그 아이를 보게 되었고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서 동생이란 걸 직감했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 그의 출생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 거야. 자네는 도둑놈이나 살인범과 어울려 계략을 꾸미고 악한 마음과 방탕한 생활에 찌들어 발작을 일으키는 고질병까지 얻었지. 당신이 아무리 그래봐야 증거는 없습니다. 몽크씨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눈길을 돌리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자네가 혐오스러운 악당 백인과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벽에 비친 그림자를 기억하나? 그 그림자는 자네의 음모를 엿들었고 내게로 와서 전해주었네. 그 여자는 학대받는 아이가 안타까워 용기를 낸 거야.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녀는 살해되었네. 자네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그 살인에 책임이 있어. 아니에요. 전 살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살인은 자네와 백인이 짠 음모를 나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자, 진술서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나? 그리고 자네가 할 일이 또 있네. 죄 없는 아이에게 보상은 해야지. 유서의 내용대로 자네 동생에게 재산을 돌려주게.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든 마음대로 떠나도 좋네. 몽크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 상황을 벗어날 궁리를 하며 서성거렸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로즈본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다. 그저가 오늘 밤 안으로 잡힐 거랍니다. 살인자가 말이요. 브라운로 가 물었다. 네. 그자의 개를 뒤쫓았답니다. 그 살인자는 분명 그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리로 올 거라고 합니다. 경관들이 개가 들어간 집을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해리는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패기는 어떻게 됐답니까?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곧 잡힐 거랍니다. 브라운로는 멍크스에게로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결정했나? 좋습니다. 대신 비밀은 지켜주시는 거죠? 약속하겠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이것이 자네에게는 제일 안전할 테니. 브라운로와 로지번은 방에서 나왔다. 로지번이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요. 모레 저녁에 모두 모여 이 일을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참 살인자를 쫓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소? 지금 경찰서로 가면 합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저자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템지강 부근에 더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 있었다. 야곱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너무 낡아서 벽은 허물어지고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있는 빈 창고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끔찍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중 황폐하지만 현관문과 창문을 제법 튼튼하게 손보아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세 남자가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토비 크레킥과 그의 동료 두 사람 이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된 패긴 일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토비의 동료 중 한 사람이 패긴 잡혀가던 상황을 전했다. 끔찍했어요. 살펴보았지만 빌 사이크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자가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올 거면 걔랑 같이 왔겠지. 혼자 도망갔을 거야. 걔는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린치에 잠이 들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덧문을 닫고 촛불을 켰다. 세 사람은 서로 의자를 바싹 붙이고 앉아 있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토비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어떡하지 문을 열어줘야 하나 토비의 말에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어차피 들어오고 말 거야 토비는 문을 열어주러 내려갔다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그는 말없이 손수건을 풀었다. 창백한 얼굴에 텁스룩한 수염 움푹 들어간 눈 그 사람은 바로 초췌한 빌 사이크스 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 그와 눈이 마주치면 얼른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했다. 신문을 보니 백인이 잡혔다던데 사실이야? 응 사실이야 다시 침묵이 흘렀다. 빌 사이크스가 토비에게 말했다. 자네가 이 집 주인이지? 날 경찰에 넘길 거야? 아니면 여기 숨겨줄 거야? 그냥 여기 있어도 돼. 토비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시체는 묻었어? 빌 사이크스가 천천히 뒤를 보며 말했다. 새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흉축한 걸 왜 안 묻었어? 어딜 가나 그년이 날 노려보는 것 같아. 그년이 죽어가면서 내지른 비명소리가 자꾸만 들려온단 말이야. 잠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토비는 빌 사이크스를 안심시키며 방을 나갔다가 찰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찰리는 빌 사이크스를 보자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착한 낸시의 누네를 죽인 살인범 이 빌 사이크스가 찰리를 달래려 다가가자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난 이제 당신 같은 살인자가 두렵지 않아.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오면 죽는 안이 있어도 당신을 넘겨줄 거야. 당신은 살인자야. 찰리가 소리를 지르며 빌 사이크스에게 달려들자 그는 바닥에 쿵 하고 나자빠졌다. 세 사람은 몹시 놀랐지만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곧 빌 사이크스가 찰리를 때려 눕히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 그때 토비가 사색이 되어 창문을 가리켰다. 여러 개의 불빛이 수선스레 움직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경찰이다. 문 열어.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여기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와요. 찰리가 고래고래 소리쳤다. 빌 사이크스는 찰리를 질질 끌고 가 방에 가두었다. 찰리 녀석을 감시해. 그리고 아래 칭 문은 잠갔지. 이중으로 잠그고 사슬도 걸었어. 토비가 대답하자 빌 사이크스는 창문을 열고 거칠게 소리쳤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니놈들 손에 잡힐 것 같아? 화가 난 사람들이 불을 지르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경관에게 총을 쏘라고 외쳤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빌 사이크스는 창문을 닫고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긴 밧줄을 가져와. 도랑에는 강물이 들어왔을 거야. 뒤쪽 창문은 도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밧줄을 타고 강물로 뛰어내릴 거야. 빨리 아니면 셋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겁에 질린 남자들은 밧줄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빌 사이크스는 길고 튼튼한 밧줄을 골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 찰리는 방에 갇힌 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 뒤를 잘 감시하라고 끊임없이 소리쳤다. 지붕 위로 올라간 빌 사이크스는 너무나 절망스러워 털썩 주저앉았다. 강물은 빠져있었고 도랑은 진흙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집 뒤쪽으로 몰려갔다. 흥분한 사람들은 지붕 위에 있는 살인자를 쳐다보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빌 사이크스는 벌떡 일어섰다. 이제는 진흙탕에 처박혀 죽더라도 도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경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왔는지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급해진 빌 사이크스는 지붕 위에 굴뚝에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고 다른 쪽 끝으로 올가미를 만들었다. 올가미로 몸을 묶고 내려가다가 칼로 밧줄을 자르고 도랑으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빌 사이크스는 올가미에 머리부터 집어넣었다. 그 순간 빌 사이크스는 무엇에 놀란 듯 뒤를 돌아보더니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러댔다. 저 눈 낸시의 눈이 나를 따라다녀. 낸시 내가 잘못했어. 그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올가미에 목이 걸린 채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갑자기 밧줄이 휙 당겨지며 빌 사이크스는 허공에 매달렸다. 그는 얼마간 무시무시한 격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몸이 충 늘어졌다. 빌 사이크스의 개는 기분 나쁜 소리로 지저대며 난간 주위를 맴돌더니 주인을 향해 뛰어내려 도랑에 거꾸로 처박혔다. 제 21장 빌 사이크스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났다. 그날 오후 두 대의 마차가 올리버의 고향으로 향했다. 올리버와 메일리 부인 로즈 베드윈 부인과 로즈번이 함께 탄 마차 뒤로 브라운로와 또 한 남자가 탄 마차가 따라갔다. 올리버와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올리버는 서름을 안고 정처없이 도망쳤던 그 길로 접어들자 옛일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로즈의 손을 붙잡고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쪽을 보세요. 제가 저 울타래 밑을 기워서 도망쳤어요. 누가 쫓아와 잡아갈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 들판을 지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허름한 집이 나와요. 마차가 도심을 지나자 올리버는 더욱 흥분했다. 소어베리의 장의사는 그대로 있었지만 올리버의 기억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거리에는 자잘한 추억이 깃든 가게와 집들이 있었고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는 빈민 구제소도 보였다. 거리를 향해 있는 빈민 구제소의 을신연스러운 창문이며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지금의 생활은 그저 행복한 꿈인 것만 같았다. 마차는 최고급 호텔 앞에 멈추었다. 호텔에는 미리 도착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크림위그가 메일리 보인과 로즈를 정중히 맞아주었다. 여장을 풀고 식사를 마친 후 로즈번 과 크림위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의논하고 있었다. 브라운로의 방에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메일리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로즈와 올리버는 영문도 모른 채 점점 더 불안해졌다. 저녁 저녁 대가 되자 로즈번 과 크림위그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브라운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올리버는 그를 보자 너무 놀라 몸을 떨었다. 요관에서 만난 적이 있는 남자 시골 별장에서 창문으로 올리버의 방을 들여다보던 남자 바로 몽크스였던 것이다. 브라운로가 입을 열었다. 몽크스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야겠네. 자네 입으로 진실을 말해주게. 그럼 빨리 합시다.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브라운로가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자네의 이복 동생이네. 자네의 부친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에드윈 리퍼드와 불쌍한 처녀 에그니스 플래밍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 맞소. 여기 빈민 고재소에서 태어났소. 그 서류에 다 쓰여있는데 왜 또 묻는 겁니까? 비로먹을. 좋아요. 다 얘기해드리죠. 몽크스는 귀찮다는 듯 말을 시작했다. 저놈의 아버지가 병이 든 것을 알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급히 로마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음날 숨을 거뒀어요. 책상 위엔 브라운로 씨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통이 있었는데 편지를 뜯어보니 한 통은 에그니스라는 처녀한테 보내달라는 편지였고 또 하나는 유소였죠.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나 말해보게. 임신한 여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편지였어요. 자신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외국에 나가 함께 살고 싶다고 쓰여있었어요. 그리고 만일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과의 추억을 원망하지 말고 여제에 이름이 새겨진 메달과 반지를 잘 간직하라고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을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휘갈겨 써놓았더군요. 유서의 내용은 그것도 말해보게. 브라운로가 재촉했지만 몽크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올리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브라운로가 몽크스를 대신해 말을 이었다. 유서에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어미의 영향을 받아 반항적인 아들에 대해 쓰여 있었지. 그는 자네와 자네 모친에게 각각 800파운드를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에그니스 플레밍과 곧 태어날 아이 앞으로 남겼네. 단 태어날 아이가 명예롭게 살지 못한다면 모든 유산을 자네에게 주도록 했지. 몽키스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머니는 그 유서를 불태우고 편지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메달과 반지를 전하고 그의 부도덕한 딸에 대해 독서를 퍼부었죠. 그는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두 딸을 데리고 웨일스의 외딴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 후 출산을 앞둔 처녀는 몰래 집을 나가버렸고 딸이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한 처녀의 아버지는 슬픔을 못 이겨 죽고 말았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몽키스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이같은 비밀을 털어놨어요. 난 아버지가 미웠어요. 단 한 번도 저와 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임신한 여자가 자살했을 리 없다면서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어머니께 맹세했어요. 녀석이 교수형을 당하게 만들어 모욕적인 아버지의 유서를 비웃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백인 일당과 어울려 다니는 그 아이를 우연히 봤을 때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죠.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엉뚱한 계집만 아니었더라면 내 계획은 성공했을 거요. 몽크스는 자포자기한 듯 보였지만 조금도 반성하는 빛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브라운로 가 다시 말했다. 메달과 반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게. 전에 말한 범블부부에게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올리버의 어미를 간호한 노파가 훔친 거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강물에 버려서 지금은 없죠. 브라운로 가 그리미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잠시 후 그리미그는 머뭇거리는 범블부부의 등을 밀고 들어왔다. 브라운로 는 그들에게 몽크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남자를 아시오?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두 사람이 딱 잡아떼며 말했다. 저 남자한테 메달과 반지를 판 적이 없나요? 물론 입니다. 대체 대체 왜 우리를 데려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범블부인이 항의하자 브라운로는 다시 한번 그리미그에게 고개짓을 했다. 그가 이번에는 중풍에 걸려 비틀거리는 두 노파를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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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두 노파는 범블부인에게 말했다. 셀리 할몸이 죽은 날 밤 당신은 방문을 닫았지만 문 밖에서도 소리가 다 들렸어. 당신이 셀리 할몸의 손에서 종이를 빼내는 것도 봤고 다음 날 전당포에 가는 것도 봤어. 두 노파는 주름진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맞아. 메달과 반지였지. 우리도 전당포에 가봤어. 그리고 예전에 셀리 할몸은 젊은 산모가 한 말을 우리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어. 그 여자는 아기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더군. 그제야 사실을 인정한 범블 부인은 몽크스를 원망했다. 범블은 빈민구제소 소장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모든 건 아내가 꾸민 일이라고 비굴하게 변명했다. 그들이 나간 뒤 브라운로가 로지에게 말했다. 로지야 중요한 이야기가 더 남았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요. 떨지 말고 내 손을 잡아요. 그는 로지의 손을 잡으며 몽크스를 향해 물었다. 자네 이 아가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몽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차가운 눈초리로 로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전 저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로지가 힘없이 말했다. 브라운로는 몽크스에게 다시 물었다. 불쌍한 에그니스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지. 그 아이는 어찌 되었나? 에그니스의 아버지가 죽은 후 가난한 농석군 부부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어요. 구박덩이로 비참하게 지내던 중 저 드시에 사는 어느 부유한 미망이니 그 아이를 동정하여 데려다 키웠다더군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 지금 아저씨 팔에 기대어 있잖아요. 몽크스가 비웃듯 말했다. 메일리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휘청거리는 로지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사랑스러운 내 보물이에요. 하 견딜 수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로즈 너는 더 힘든 일도 이겨 왔어. 너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잖니. 자 보렴 사랑해 사랑하는 네 조카가 여기 있단다. 올리버와 로즈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았다. 바라보던 사람들도 눈시율을 적셨다. 해질 무렵이었다. 올리버와 로즈 두 사람만 있는 방을 누군가 가볍게 노크했다. 들어온 들어온 사람은 해리 메일 이었다. 올리버가 나가자 해리는 로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로즈 나도 다 들었어. 다 아신다고요? 잘됐어요. 오늘 이야말로 나를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해주신 메일리 보인께 보답할 좋은 기회예요. 앞으로 당신께 제 도리를 다 하면서 기쁘게 살겠어요.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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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는 일어서려는 로즈를 붙들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만 남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소. 권력 지위 명성 그런 건 다 필요 없소. 나에게는 풍요로운 고향과 아름다운 초원 그리고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그림위그가 익사를 떨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연인들 기다리다가 허기지겠네. 밖에는 풍성한 식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사형 선고를 받은 패기는 법정의 바위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교도관들이 패긴을 끌고 나가 형이 집행될 때까지 머물 감방으로 데려갔다. 감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패기는 그가 아는 사람 중 교수대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중에 몇 명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했다. 지금 그 유령들이 자기 곁에서 득실거리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최후의 날 새벽이 왔다. 패기는 딱딱한 침상에 앉아있었다. 수척한 그의 얼굴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덫에 걸린 짐승 같았다. 그는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교도관이 패긴에게 말했다. 패긴 누가 자네를 면회하러 왔다. 정신 차려! 브라운러와 올리버가 패긴을 찾아온 것이다. 교도관이 말했다. 가능한 짧게 얘기하시오.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브라운로가 패긴을 향해 말했다. 빌 사이크스는 죽었고 멍크스도 자백했어. 이제 멍크스가 당신에게 맡길 편지에 대해 말해주시오. 거짓말!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죽음을 앞둔 마당에 부정해 봤자 무슨 소용이오. 이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어. 당신도 그걸 알잔소. 편지는 어디에 있는 거요? 패긴이 올리버에게 손짓하며 속삭였다. 얘야 올리버 니가 왔구나. 이리 와. 너에게만 몰래 말해주마. 올리버는 걱정하며 말리는 브라운로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전 두렵지 않아요. 올리버가 패긴에게 다가갔다. 편지는 보따리에 싸서 맨 위층 방 굴뚝 위쪽에 구멍에 숨겼단다. 얘야 난 너하고 얘기를 하고 싶구나. 올리버가 대답했다. 우선 딱 한 번만 저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해요. 밖에서 하고 싶어. 넌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수 있지? 가자. 나랑 먼 곳으로 도망치자. 패긴의 말을 들은 올리버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하느님 이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감옥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들어왔다. 그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도관들이 패긴에게서 올리버를 떼어내자 패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충격을 받은 올리버는 거를 힘조차 없었다. 다음날 패기는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추한 삶을 마감했다. 제 22장 이야기를 마치기 전 그 후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짤막하게 전해주어야 할 것 같다. 로즈와 해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해리는 정치와 권력 사회적 명성 대신 사랑하는 로즈를 택했고 시골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올리버는 멍크스가 가로챈 아버지의 유산을 돌려받았다. 멍크스가 이미 충례버려서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유산의 반은 브라운로의 제안에 따라 멍크스에게 나눠주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던 멍크스는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가진 것을 다 잃고 결국 감옥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다. 브라운로는 올리버를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배두인 부인과 함께 해리와 로즈가 사는 시골로 이사를 했다. 혼자 남은 로즈번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병원을 팔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는 병원일 대신 정원과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그리미그는 로즈번과 친해졌다. 그들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아주 강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주 만나 낚시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고 목수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브라운로는 종종 그리미그와 농담을 하며 시계를 가운데 놓고 올리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옛날 일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리미그는 언제나 올리버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우겼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은 너털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노아 클레이폴은 패긴의 죄를 증언한 대가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술집 주의를 맴돌며 샬럿을 이용해 누군가를 함정에 빠져들게 유인한 뒤 고발하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등쳐먹었다. 범불 부부는 빈민구제소 소장 자리에서 쫓겨나 점점 가난해졌으며 결국 자신들이 호령하던 빈민구제소에 수용되었다. 빌 사이크스 사건의 충격을 받은 찰리 베이츠는 어두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했다. 그 덕분에 그는 젊은 목축업자로 성공했다. 자일스와 브리틀스는 여전히 집사와 하인으로 메일리 부인의 집과 브라운로의 집을 모두 돌봐주었다. 해리 목사의 교회 재단에는 에그니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하얀 대리석이 있었다. 물론 그 밑에 에그니스가 누워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불쌍한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를 누리길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에게 큰 힘이 됩니다.